아이고, 내 세뱃돈. 아이고, 내 거 차이. 세뱃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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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주겠지. 맛있어. 대박사건. 이거 하나는 너무 많은데요? 한 사람은 행운이야. 그걸 먼저 선택해. 3번. 아, 짧은 거. 은희 몇 번? 2번이니까. 3번이 1번이지, 먹어봐. 나 그냥 왠지 기분 두꺼운 거. 나 그냥 왠지 기분 두꺼운 거. 뭐가 3번이야. 1번도 봤어야 되네. 쟤가 더 두꺼운데? 설은 또 새는 맛이지. 진짜 두꺼워. 이거 제가 설까요? 여기? 김 쟤지겠다, 진짜. 이거 얼마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이게 몇 장인지 못 쓰겠어. 대박사건. 돈 이렇게 세야 되는 거 봅시다. 와, 저 완전 땜사예요. 저걸 가서 써야 되는데. 대박사건. 기름 진짜, 저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이건 남았는데 이거 선택한 거. 나이스. 세뱃냄새 맡아봐. 세뱃냄새. 세뱃냄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배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도연이가 운이. 도연이가 운이 좋은데. 도연이가 운이 좋은데. 아쎄? 중국이 있어.